루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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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요 가요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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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섬광을 거기다가 박으시면 어떡하죠? 아 내가 안 쓸 줄 알았죠 실드를 실드가 이미 빠지낸 줄 예 이렇게 박아드려야죠 그럼 다 아쉬워 로봇 뽑았구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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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다운 메르시 아 로봇 신사 뽑았어 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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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쉽네요 예 메르시 님께서 국기가 준비됐대요 지겨 야 오른쪽 리파 리파 맞나 전 루티우 님이랑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 님 영웅은 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아 저희 너무 많이 나갔는데요 너무 많이 나갔는데? 근데 로봇 호구 님이 두 저희 지금 네 명밖에 안 나갔어요 황홀에 두 명 붙어있어요 저희 뭐 어쩌라고요 어 저희 팀 죽을 거 같아서요 와 쎄다 아 여기 죽었네요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궁극기가 준비됐다 다 뒤졌다 온나 씨발라 공중 주시면 제가 머리 다 따드리겠습니다 공중 주시면 제가 머리 다 따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딸아 막 끌러 간다 막 칸도님이시다 나 공 쏜다 어이구 다잉농 파기다 가자 호응해라 석양 뒤에 석양이 맞는데 전 메르띠 님 믿습니다 1 아 아직 못 맞췄어요 안 돼 야 야 아니야 어 나이스 저기요 어 나이스야 씨 야 나이스야 이거 저기요 한 병 살린 거 같은데 아 저 차단입니다 아니 죽이여 죽이여 아 메디씨 여자친구한테 잠시 맡겼습니다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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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기 실드하고 주는 실드 다 없고요 로도그 그래 빠졌고요 아 디바 아 나 죽어요 디바 디바 왼쪽에 아 사려줘 아 에바 아 지금 사높이니 간사합니다 니들아 정신 차리세요 야 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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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로도그 해야겠다 니들 정신 차리세요 너프 날아온다 아 로도그 랩 조심 적을 포착했다고 아우! 왜이리 쎄 너무나 쎄다 거기 석양 석양 상대 피트 아 야 메르치 붙어져 메르치 붙어져 못봤어 야 석양이 진다 아이고 안 돼 매트릭스 진짜 로봇 뽑아줬어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로드호그 이거 주는 실드 없어요 로드호그 오른쪽 아악 나 죽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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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퍼구 나이스 메르띠님 너프 너프 뻘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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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으면 진짜 아 그래 안 맞죠 아무도 저거 맞았으면 저거 맞았으면 자리야 개피 야 나 죽었다 아이씨 오 나이스 뒤에 티바 하물에 티바 로봇 뽑아줬어요 다운 야 좀 살려줄래? 상대 자리야 공 들어올 것 같은데 오오 자리에너지 너무 많이 찼음 자리에너지 너무 많이 찼음 엔드시입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상대 자리야 공 아직 안 썼지 않나요? 야 이쒸아 이거 엄청 복잡 맥크릿 다운 오른쪽에 왼쪽 솔저하고 루시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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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뺐다 살짝 빼줘 목표 목표 끝나기 전까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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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메룬티님 감사합니다 이거 로봇부터 뽑아야돼 들어가줘 아이 뭐야 루시우 안 맞았어 자리야 궁 있을텐데 안쓰지 왜 상대 로도그 들어온거 나 궁원 디바 있어요 위에 로도그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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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로도궁 와아 아이튼 1분 남았어요 도구 아 나 죽겠는데 아빠 저거 도망 끌었어 오오오오오오옥 저.. 저거 고거 앞에 저희 궁 저희 자리야 궁 언제 찾아? 나 방금 썼는데 도망간다 자리야 자기실도 없고요 로도 그래 없고 아 안맞았어 아 상대 자리하고 아 죽어 메르띠 메르띠 로도그 방안에 로도그 방안에 로도그 메르시 죽어요 방안에 로도그 개피 야 뛰어어어 1미터 비벼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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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미터 러프 나프야 겐지개 피 상대 피트 디바 로봇 뽑았어요 디바 다운 호그다운 호그다운 아 겐지 반사 있습니다 형님들 메이다운 겐지겐지겐지 겐지다운 아아악 미뤘다 알부추고창님 감사합니다 메르시 소리질러 아 메르띠가 이걸 메르띠이 2.4미터 3.4미터 이걸 메르띠가 아 이걸 비벼버렸네 이게 바로 보벼의 흰 쿵 못쓰고 죽은 예신의 한수다 아 진짜 보벼 짱 집였다 잠깐만요 눈쟁이 정클의 장인이라며 어 아니 저 못해요 못하면 신고합니다 아니 저 못합니다 믿지마세요 바로 유튜브에 그 악성 댓글답니다 하하하하 워낙 많아서 뭐 하하하하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워낙 많아서 하하하하 그런가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생김 잘생김 하하하하 잘생겼으면 악플 안달긴다 안달긴다 하하하하 아니죠 잘생기면 악플 더 달리죠 쫄리니까 아 하하하하 어쩔 수가 없어요 Kinda 적당하게 생기면 이제 안달림 평범하니까 하하 흐흐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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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네요 아 네 좋아요 5병 5병 딱 윤쟁이님 목소리가 방송 목소리다 방송 목소리요? 아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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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감사하구요 기별 오르카님께서 제풍선 200개 감사드립니다 어 위도우 약간 빠지죠? 어 여기 옆에 돌죠? 루시우 다운 위도우있으니까 돌아야되요 여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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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에 계시면 안돼요 저기 저 그것도 있어요 제냐타 로드가 끊어졌어 죽었다 아 눈쟁이님 아 설마 제꺼 반사된거야 맞았어요? 네 어 저기 루시우 없음 어이 뭐야 이거 왜 끌려 와 판정 진짜 이거 서버 틱레이트 진짜 어떻게 해줘야됨 에이는 버립니다 와 아직도 틱레이트 20이네 너가 비벼 비벼 아니 비벼야 리스폰 꺼인다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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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안된다 상대 위도우 빠졌어요 지발 5분 30초인데 아 괜찮아요 저기는 금방 주는거요 왕이기를 저기는 금방 주는거죠 약간 여기 커버길에서 막죠 맥크리 겐지라서 맥크리 겐지라서 와 추울 아오 아오 아아 아이고 아 피가 없다 아우 와아 한 명 잡았다 삑 ㅈ됐어 이거 아 이거 진지하게 중압 조금만 바꿔볼 생각 있으십니까? 아 뭐할까 음 어 근데 겐신은 있는게 좋은데 어 원숭이? 이거 왔어요 원숭이 자리야? 어? 아 일단 집사가 있어야 돼 집사 원숭이 자리야 좋은데? 원숭이 자리야 좋은데? 오케이 원숭이하고 아 노란 원숭이 오 나 재밌게 앤다 오 이제 가야되어 고고고고 석이야 일단 겐지 들어온거 다운 로더그 로더그 나이스 여기 여기 송하나 여기 송하나 송하나 송하나가 송하나가 야 메르신 나 피쳐 야 메르신 나 피? 메르신 안돼? 겐지 반사 빠졌구요 어? 어? 이걸 똥주 뿌시서가 뒤에 겐지 다운 로더궁 로더궁 로드 아 이걸 또 좀 아 이걸 웨이가 아 이걸 웨이가 자 니가 재밌겠어 와 딥언니 거긴 길이 없어요 폭탄소년아 겐지 다운 살짝 빠지죠 거기 적 집앞이에요 적 집앞이에요 저희 딜 딜 못넘 집 밖으로 들어가며 라인 뽑았어요 라인 자리야 라인 자리야 로더오그 없어요 로더오그 디바 없어요 여기서 앞에서 풍 한번 쓸게요 예에 겐지 반사 빠졌구요 석양 조심 석양 쌌어요 루시오 루시오 들어온거 이거 루시오부터 루시오 들어온거부터 아 루시오 잡아야되는데 저거 아 이걸 똥주 뿌시서 똥주 뿌시서 루시오 맥크리 다운 아 이거 나 죽겠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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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망치 맨다운 망치 맨다운 힐이 없어 상대 자리야 궁 조심하세요 차 쓸 때 데스 이거 딜러면 뒤로 빠져요 망치하고 자리야 궁 조심하세요 망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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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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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복수지마요 복수지마 아이고 겐지 있다 겐지 있다 아 근데 나 죽겠다 일단 겐지 죽었어요 상대 다섯명 다같이 나와요 다같이 다같이 여러분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상대 다섯명 겐지 없어요 석양 추월 석양 쐈어요 석양 오른쪽에 있는데 자리야 궁 자리야 밤비 자리야 밤비 erk 석양 쐈어 werb 석양 forest 스 robbed 예쁘지 포무 부슈 궁 쓰고 들어가요, 꼭! 아이고! 맞는다! 어? 라인은 죽었는데 내가 죽겠다! 제냐타 다운, 제냐타 다운! 겐지공, 겐지공! 겐지 개피! 반피, 반피, 반피! 아, 상대 피트! 안 돼! 똥 좀 뽀시 써봐! 제발! 자리야 그거 잡아야 돼요! 자리야 다운! 오케이, 오케이! 아, 또 겐지가 그냥 훅 가버리시고 상대 겐지가 좀 잘하는데 겐지공 막으면 되고 저, 여러분 30초 남았어요, 30초! 자리야 군만 조심하세요! 라인 궁은 안 찰테니까, 그전에! 라인 뺐어요! 아, 라인 뺐네요! 로드호그 아예 뽑았네요! 로드호그, 로드호그 디바예요! 디바 로봇 개피! 디바 로봇 나이스! 디바 로봇 빠졌고요! 로드호그 그래 빠졌어요, 왼쪽 방! 석양 정면! 아, 겐지 인디! 반격 풀어봐, 반격 풀어봐! 제네타 반피! 겐지궁! 일단 매크릿 다운! 루시오 개피! 아, 제네타가 나보는데? 겐지! 복찬받아! 일단 루시오 다운! 제네타 오른쪽으로 들어온! 아, 오케이! 나이스! 막았네요! 아, 이걸 메이가! 잠깐만! 아, 이걸 똥주 뿌시서가! 아니, 아니... 나 금 아니야! 저 새끼가 이기는 맨날 사기래! 난 딜 금이 아니야! 메일? 지렸는데요? 누가 딜금 받은 거지? 메일이 지렸는데요? 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거 디바가 당한 거 아니? 아니, 디바가 당한 거 아니? 지렸는데요? 나만 프랑 당한 데? 메일님, 지렸는데요? 메일님, 지렸어요! 야아! 소리 외쳐! 메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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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은 죽지 않아요! 배가를 치르고 이게 신의 안수였다, 근데? 아, 근데 여기서? 하하하하 등형 죽었어, 로드가한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 카고양이야! 오오, 싸규! 아... 메일님, 너무 잘하시고요. 다음판에도 만나요, 메일님. 예? 윤쟁이님, 함 더 할래요? 뭘 함 더 해요? 전 솔큐인데? 아, 솔큐 왜요? 전 솔큐인데? 네, 다음 턴에 또 만나요. 아, 예. 바이바이.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일단 한 대 맞아. 질문은 나중에 하고. 바이바이.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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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높아? 난 260번인데.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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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